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레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시즌 3 홈런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4연승에 일조했습니다. 피츠버그 피엔스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러츠와의 원전 경기에서 9번 타자 유격수로 승발 출전한 김하성 선수는 4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 이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팀은 7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하성의 홈런 타구 속도는 108.5마일로 시속 174.6km, 비거리는 129.5m를 기록했고 타구 발사 각도는 22도였습니다. 이는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친 홈런 중 가장 비거리가 긴 홈런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최근 3경기에서 6안타 2홈런 7타점을 몰아치며 절정의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김하성 선수는 시즌 타율 2할 7푼 3리, 3홈런 10타점 1도르 OPS 0.942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특히 최근 7경기에서 타율 3할 4리, 3홈런 8타점, 출루율 3할 8푼 5리, 장타율 7할 8푼 3리로 OPS 1.168이라는 괴물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 대한 샌디에이구 현지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적응기 끝에 김하성의 영입은 성공작이 되었어. 킹하성. 타티스가 돌아오기 전까지 김하성이 매일 유격수로 나와야 돼. 아브람스는 트리플 A로 가는게 성장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오늘 경기 전까지 김하성은 유격수준 WRC 플러스 4위로 린도어와 동률이었고 프리망과 소토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어. 난 김하성을 사랑해. 모두 긴장해. 김하성이 상승세를 탔어. 김하성은 인내심이 좋아. 김하성은 엄청나. 김하성을 보고 홈런을 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맞았어. 김하성 진짜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다. 김하성이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는게 보기 좋아. 김하성. 김하성 OPS 플러스가 이제 160이야. 김하성이 계속 이런 활약을 한다면 타티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지? 타티스를 지명타자로 써야지. 김하성이 우토수를 상대로 활약하는건 좋은 징조야. 김하성 나의 왕자님. 김하성 나의 왕. 좋았어 김하성. 잘생긴 김하성. 이제 타티스가 돌아오기 전까지 유격수 자리는 김하성 차지야. 내일 김하성을 5번 타자로 써야돼. 김하성은 완전 짐승이야. 킹 하성. 김하성이 홈런 칠 줄 알았어. 샌디에이고 왕자 김하성 사랑해. 김하성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게 정말 귀여워. 김하성은 내 아내야. 김하성의 공격력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했던거야. 난 김하성을 너무 사랑해. 김하성은 천사야. 우리 선수 김하성. 김하성이 주전이 되기 위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 다시는 김하성을 후보로 쓰지마. 아무도 못 내던 점수를 김하성이 냈어. 김하성을 더 많이 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김하성이 얼마나 더 잘해야 돼. 김하성이 매일 나와야돼. 김하성은 그럴 자격이 있어. 김하성을 리드오프로 쓰자. 김하성은 잘생기기까지 했네. 이게 김치의 힘이야. 김하성이 몇 명의 팬이 있든 난 김하성의 팬이야. 김하성의 팬이 한 명이라면 그건 나야. 김하성 팬이 없다면 내가 이제 지구에 없다는 뜻이야. 세계가 김하성을 등진다면 나도 세계를 등질거야.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 김하성. 잘생긴 김하성. 김하성의 성공을 보니 정말 기분 좋아. 당연하지. 김하성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야. 스윙부터 소리까지 정말 섹시한 홈런이야. 완벽한 궤적이었어. 이상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 대한 샌디에이구 현지 팬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시즌 초반의 기세를 몰아 올 시즌 계속 부상 없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